24만 2천 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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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불편을 하나라도 덜어들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모체인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의 문을 더욱 두드릴 것입니다 출산부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까지 공공에 책임을 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이천에 머물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이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며 남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중리지구와 역세권 개발 등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때로는 속도를 조절할 때도 또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중단 없이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는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교리로 목적지인 새로운 이천을 향해 중단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힘찬 여정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es ので 감사합니다.